5.18 특별법 무시무시한 법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한수 여러분들 시청하기 전에 구독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영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우리 사회가 독재국가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5.18과 관련돼서 비판도 알 수 없는 그런 참 처참한 그런 사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참 이거 해도 해도 이거 좀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한국판 홀로코스트 방지법이라고 일명 불리고 있고 반 5.18 방지법 이렇게 하는데 정식 명칭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이걸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 민주평화당 전원 의원 의원 전원 정의당 의원 전원 바른미래당은 일부, 아주 극히 일부가 동참했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건 지금 큰 문제인데 이게 성력화를 둔다는 얘기거든요. 이 성력을 갖다가 둔다는 거는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사상의 자유라든가 어떤 자기의 표현의 자유 이거는 헌법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남아있습니다. 이걸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을 넘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발상이 보면 5.18에 대해서는 신문, 잡지, 방송이라든가 그게 출판물은 물론이고 정보통신을 이용해서는 절대 비판이라든가 왜곡이라든가 폄훼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게 해놨고요. 또 전시물이라든가 공연물 이런 걸 제시를 못하게 해놨고 그다음에 토론회 간 다음에 기자 간 다음에 집회, 가두연설 이런 거에서 5.18에 대해서 비판하잖아요. 이러면 7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다 해놨어요. 엄청나게 해놨어요. 그러면 결국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 가지 희한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거는 처벌법안이라고 해서 왜곡처벌법안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넘겼긴 하지만 처벌만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지금 요즘 밝히라고 그러잖아요. 운동, 5.18 유공자 를 대라. 왜 이렇게 맞나. 이게 국민의 세금이 나가지 않나 하는 게 지금 국민적인 요구 아닙니까? 함성인데 이 묘한 구절이 있습니다. 언론에 난 대로 이거는 아주 델리케이트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읽겠습니다. 또 특별법 제1조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다 정의하는 소위 말해서 전부 포괄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 지금 우리 여기 유공자들 광주 5.18 유공자들을 따질 때 광주에 가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유공자증을 받느냐 유공자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맞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12일 이후에 그다음에 80년 5월 18일 전후하여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오니까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저항한 시민은 유공이 인정되면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한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전부 다 5.18 유공자대 비유공자로 갈리는 그런 우스운 상상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관을 넓혀놨고 장소를 특정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5.18 유공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한마디로 북한처럼 노동당 당원과 노동당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차별받듯이 대한민국도 5.18 유공자가 당원 행세하면서 말이죠. 비판하면 다 작살나고 처벌받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5.18 유공자가 아니니까 북한처럼 말이죠. 차별받는 어떤 계급적인 사회가 되는 것처럼 물론 그걸 꼭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참 아주 희한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어디 유공자 같으면 6.25 참전 유공자 같으면 6.25에 관련된 또 월남 참전자 같으면 월남에 관련된 6.25 참전자는 6.25의 전사자, 전상자 다 어디에 특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16에 이번에 집어넣은 건 말이죠. 12월 12일 이게 뭐냐면 11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12월 12일 날 거기에 왜 12월 12일이 나오게 됐냐면 정승화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정승화가 김재규하고 같이 안가금방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군총장이 거기에 와 있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당장 의심을 받는 제1대상이 됐죠. 그래서 조사를 좀 받으라고 하니까 거부하니까 육군참모총장이니까 거부하니까 그다음에 할 수 없이 그러면 우리가 모셔다가 그거 해야 되겠다 해서 체포를 한 그러니까 그때 정승화파가 공격일치하겠는데 소위 속칭 정승화파라고 그러죠. 참모총장을 하는 특전사 수도경비사 옛날에 그 나머지는 또 이쪽에 전두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 사령관이 전두환 사령관이었으니까 그런 계기로 인해서 역사가 이렇게 좀 뒤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군길이 저쪽에서는 안 된다. 정승화가 체포한다. 그러니까 총을 갖다가 쏘고 이제 그래가지고 아찔한 그 순간을 그게 12.12 사건인데 이 12.12를 그때는 계엄하니까 당연히 헌정이 중단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계엄하에 사퇴가 되는데 그때 뭐냐면 5.18 전후해가지고 삼김,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차기 대통령이 될 거라고 서울의 봄이라는 게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상계엄하니까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대모가 격렬해지고 극렬해지니까 차단을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계엄하니까 그걸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민주화운동으로 해가지고 저항한 사람들은 전부 유공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포괄성을 여기다 부여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5.18과 연관시켜서 다 5.18 유공자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 참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화 유공자, 5.18 유공자 따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6.25 참전 유공자, 베트남 참전 유공자 있는 거죠. 그런데 5.18 유공자만 이렇게 특별 대우한다? 그러면 5.18 민주화운동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시민들이 정기하는 운동으로 정의한다. 뭐냐면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특별법 제1조의 5.18 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정기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그러니까 이걸 민주화운동으로 같이 시민들이 정기한 운동도 5.18 민주화운동을 같이 포함시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범인은 확대하고 그냥 비판도 하지 못하게 하고 토론도 하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찬양만 하고 성역화시켰다. 제가 여기서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과거에 6.25 참전 유공자분들 향해서 젊은이들이 당신들 때문에 통일이 안 됐어. 6.25는 남침이냐 북침이냐 논란도 있었지만 당연히 남침이죠. 그런데 그 논란 과정에서 당신들 때문에 통일이 안 됐어. 6.25 참전 유공자보고 대학생들 좌파들이 한 얘기인데 말이죠. 아니 대한민국 지키려고 했던 유공자에 대해서는 대우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악단 퍼붓는 거는 가만 놔두고 그건 정당한 비판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5.18과 관련돼서는 비판도 하지 마라. 어떤 폐매도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처벌하겠다?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고 반민주 악법입니다. 반민주 악법인데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보면서 이런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를 처음 듣고 처음 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나 이게 좀 가슴 치는 노릇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유공자는 고사하고 무슨 5.18 하면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데 광주에서 광주 시민들이 한거한 사건이라고 일단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지금 49년 39년이 흐른 지금에도 문제가 많다면 역사는 서로 비판하면서 새로 정립해 나가는 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면 말이죠. 국방장관이 그랬나? 국방부 누가 책임 있는 사람이 누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경두 씨가 그랬는지 송영구 씨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헬기 기총 사서 헬기를 이렇게 쏘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벽에 총구멍들이 나있다고 그랬잖아요. 헬기에서 쏘는 건 발칸포입니다. 발칸포. 그렇죠. 발칸포는 벽에다 이렇게 쏘면 벽 다 날라가요. 엄청 세죠. 총알이 무슨 구멍이 빵빵빵나는 그런 발칸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벽이 무너져버리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검증을 못하는 거예요. 헬기를 쏘은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없고 봤다는 사람은 여러 사람 조비오 신부? 이런 분들 있다고 그러고 증거는 없고 그러면 39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제 얘기는 그거죠. 정권이 보세요. 김영삼 정권이 들었지 않습니까? 문민 정권이. 그때 5.18 특별법을 처음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조사를 세게 했습니까? 거기서도 안 나타났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그때 또 했습니까? 그때 또 했죠. 없었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세게 조사했죠? 없었죠? 그다음에 다 조사하자 조사하자 해도 아무래도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조사를 세게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왔다. 이건 뭡니까? 10여 년을 조사를 팠다 이거예요. 가해자도 없고 오로지 증거도 없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논란을 서로 과학적으로 검증하면서 증거 채집도 하고 서로 진실한 역사를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정치를 하도록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고 말이지 이상하게 올가맬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토론회 간담회라든가 기자회견 또 집회 가두지파에서 5.18 이게 이렇다 문제가 있다 하면 바로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시물, 공연물 또 신문, 잡지, 방송 말이지 이거는 자유대한민국 국가가 아닙니다. 이런 나라는 지금 소련도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소련도 페르스토로이카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대로 비판을 하고 소비에트의 옛날에 볼세픽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고 또 푸틴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니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국가에서 아니 5.18이 그 운동이 여기서 확실하게만 역사 고정해가면서 예를 들면 난 지만원 씨 잘 모르긴 하지만 지만원 씨가 전문가로서 수년간을 10여 년간을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말도 고정해서 들어보고 혹시 이게 그런데 증거 좀 대라 증거 못 된다 그러면 이 말이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고 서로 이렇게 공방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항리적으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고증도 하고 검증도 하고 이러면 5.18에 대한 진면목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자유 대한민국 소위 한계 국가의 하나의 행동 양식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런 거 입도 뻥글하지 마라 5.18에서 입도 뻥글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뻥글하면 7년이야 증여?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 만들자 이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 과정 역사 과정에 대해서 폄하하면 그거는 사용시켜버려야죠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과정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 과정에 대해서 독재니 뭐니 하면서 폄하하고 왜곡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자 문제 없던 여자 문제 끌어들이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폄훼하고 없던 사실들까지 끌어들여서 한강철교에 폭파한 것은 지 혼자 도망가려고 했다 이런 발언을 하면 사용시켜버려야죠 그거 사용시켜버리면 이런 거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그건 반국가적일 뿐만 아니라 반역사적이죠 왜냐하면 아니 며칠 있으면 또 얼마 전에 임시공휴일 뭐 한다고 말이지 4월 며칠날 임시정부 임시공휴일 한다고 그런데 그것도 보고서 국민들이 기가 찬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건국절이라는 게 본연히 48년 세계가 세계사가 아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박사가 정부가 건국한 건국절이 있고 한데 건국절은 없어버리고 아니 임시공휴일로 상해 임시정부가 그러니까요 정통성이 있다 아니 누가 그걸 인정했습니까 그걸 누가 인정합니까 누가 인정합니까 참나 제가 여기서 신의한수에서 오늘부로 대한민국을 다시 설립하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역사가 우파 쪽으로 왔을 때 여기 신의한수가 오늘부터 건국절입니다 누가 인정해 준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천안함 폭침이 이미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안함 폭침 후보 시절에 천안함 침몰이라고 했잖아요 침몰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태까지 예를 들면 천안함을 갖다가 미군 잠수함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뭐 하는 놈들은 다 잡아가지고 혼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 저 뭐야 저 대한민국 건국수립일 엄연히 일대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아이러니가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누구였죠 이승만 아닙니까 이승만이었죠 그러면 그걸 부각을 시켜야죠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다가 건국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이런 것도 연계가 돼야죠 싹 깜깜이 눈으로 콱 지워버리고 역사를 갖다가 인식하라는 건 이거는 역사라는 히스토리라는 소위 역사의 본류를 갖다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인민 노동당이 지금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과거에 무슨 운동 보천보 뭘 했다 언제 했다 언제 6세 때 뭐 했다 7세 때 뭐 했다 이렇게 가랑이 타고 낙동강 건났다 낙동강 내려와 그러면 이게 말이죠 이게 지금 저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에요 현역 국회의원들 대한민국 국민이 뽑아주는 국회의원들이 거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데 물론 이것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아주 이거는 굉장히 지극히 위험한 얘기다 앞으로 말이지 이런 발상을 만약에 하는 사람은 이런 발상은 반대한민국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이라고 분명히 있고 헌법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엄연히 헌법의 제일 중조한 위치에 이걸 갖다가 절대 침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예를 들면 5.18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은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장단점을 쏟아줘서 토론만 하는데 좋은 점 토론하면 괜찮고 나쁜 거 얘기하면 바로 왜곡 뭐 해가지고 7년 이하의 징역 이런 법안을 내는데 국회의원이 자그만치 166명이 가담했다는 겁니다 이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속 시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냥 따끔한 지적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냉철하게 가슴을 눈을 불풀 흩뜨고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5.18 특별법 통과시키란 말이죠 그러면 다른 법도 하나 통과시켜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지키는 법 해가지고 말이죠 6.25를 북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작자들은 말이죠 다 사형시켜버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권국 과정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다 사형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5.18만 관련해서 비판하면 다 처벌합니까? 대한민국 권국 과정 대한민국 역사 발전 과정을 폄훼하거나 부정하거나 욕하는 자들 모두 사형시켜버려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팍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팍 찍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